캔버스에다가 그 흙을 한번 일반 알파 메디움 하고 섞어 가지고 한번 올렸었잖아요 예전에 좀 그걸 한번 올려 보긴 했는데 거의 100% 거의 다 갈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영상을 다시 찍었냐면은 이게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고 제가 일부러 한번 보여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해결책이 없느냐 해결책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할 거에요 이 이거는 지금 회벽을 바른 건데 그 저하고 이제 우리 제자들하고 벽화 수업을 할 때 만들었던 샘플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금 캐나다에 거주하는 우리 최병진 선생이 했던 건데 일단 이것도 샘플로 우리가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중인데 이 바닥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이 방송국에 가면은 흡음제 있잖아요 이제 그 이 방음 그 흡음제인데 이게 거의 그거로 만든 거거든요 이 나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이게 그 회벽용으로는 아주 최적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쓰는데 이건 유럽에서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팔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큰게 한 60cm 정도 되고 더 큰가 하여튼 그걸 잘라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쓰고 있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하면은 여러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단면을 찍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회벽을 이렇게 발랐거든요 근데 이 회를 칠 때 가급적이면 이제 중도를 해야 되는데 중도를 이제 생략하고 바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개발을 한 건데 이 원래 중도를 올리려면은 이 그러니까 이 회벽이라는 게 이제 벽이잖아요 그럼 돌이란 말이야 아니면은 그 콘크리트 내지는 흙벽 뭐 이런 건데 거기다가 이제 회벽을 올려가지고 회벽에 젖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프레스코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병진 선생은 이 블루계통을 참 잘 그리셨는데 이 홍대 서양학과 아 저기 동양학과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필력도 좋으시고 그러는데 이 그냥 벽에다가 하니까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캔버스에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그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그 일본말로는 스사라 그래요 스사라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는 비슷한 게 없지만은 마닐라 섬유 그 삶을 이렇게 막 비비면은 코코넛 껍데기죠 코코넛 껍데기를 막 비비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마닐라 섬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바닥재로 많이 쓰이는데 그 바닥에 마대 같은 거로 해서 막 깔잖아요 근데 그 마닐라 섬이라고 해가지고 밧줄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런 재료인데 그거를 일본 말로는 스사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동남아시아 거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벽집을 넣거든요 벽화에 그래서 고구력 고분벽화를 깨보면은 저는 실제로 봤어요 밀맥군들이 중국에서 그거를 몰래 파는 거를 누군가 샀는데 어떤 과정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벽집이 들어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무슨 과정으로 봐야 되냐면은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고착이 되게끔 흙이나 회가 고착이 되게끔 할 때 갈라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갈라지지 말라고 할 때 뭘 넣느냐면은 그걸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방법이 왜 좋냐면은 그 볕집 스사 일본말로는 스사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볕집 같은 건데 그 다음에 그 동남아시아는 그 이 마닐라 그 삶 같은 거 그런 거를 이 회하고 섞을 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풀이 있어요 일종의 메디움인데 우리나라 전통은 해초풀이에요 해초풀이 뭐냐면 미역 줄기 같은 거예요 이 바닷가에 가면 많이 떠내려오거든요 바다에 이제 그런 거를 폭풍이 끝난 다음에 보면 엄청 많이 그 해안가로 나와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실제로 채취해도 되는데 채취하면은 뭐 미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해초를 끓여요 드럼통에다가 엄청나게 그걸 뭐 대저시간 끓이면은 그게 이제 풀이 되는데 그 풀을 하고 같이 섞는 거예요 회를 그 속에 그럴 때 이제 중도할 때는 스사를 넣는다고 볕집이나 마닐라삼을 넣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살짝 꾸덕꾸덕해질 때 다시 이제 상도를 또 올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도만 올린 건데 상도에다가 물론 해초풀은 섞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게 메디움이거든 그래야만 이게 안 갈라져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많이 안 갈라졌죠 원래 벽화는 아무리 시스티나 대성당 미켈란젤로 꼴 봐도 다 이게 착착착착 갈라져 있거든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 정도면 뭐 엄청 준수한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 이제 그림을 그리면 별거별거 막 쓰잖아요 뭐 에폭시도 쓰고 모두 쓰는데 그거는 진짜 근거가 너무 약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전통 중에 전통이에요 오리지널이에요 그 방법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공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좀 자부심도 있고 소홀하게 뭐 이 고려시대가 아니 고구려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게 막 그 시절에 그 이 무역 그 벽화들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재료에 대해서는 그 재료가 이제 뭐 실크로도 따라가지고 고조선 시대 때부터 쭉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다고 근데 이게 마침 이제 제가 80년대 초에 유학을 갔을 때 우리 에콜데 보자르의 델라마크슈라는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이 벽화반 수업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거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했더니 당장 벽화반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의 한 석 달은 내가 이 그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때 뭐 이제 현무도 같은 거 제가 다 남겼죠 거기다가 뭐 선생님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이 벽화 수업이 끝나면은 뭐 몇 달 있다 또 다 깨부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그 우리가 서양 재료에만 익숙해져 있잖아요 유하나 뭐 이런 거 그거보다 이게 연대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 이 기법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스스럼 없이 자신 있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a